김성은 동지께서 미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귀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세련된 영도력, 인민에 대한 묘와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인민의 리상과 행복, 한국의 요문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새 세상,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총비소동지 경애하는 짐승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설명절을 맞는 관람자들과 예술인들을 따뜻히 축하하셨습니다 흥폭찬 긍지와 보람, 앞날에 대한 신심과 낙관으로 충만된 노래들과 경쾌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전인민적인 노동당 찬가들은 상과 인민이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 소선 특유의 참모습을 적절 높이 구가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